메이커가 식물과 사랑에 빠졌을 때 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제가 만든 재미난 화분들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? 저는 주로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제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인 것 같아요. 나무 느낌 나는 필라멘트도 사용하고 광이 나는 실크 브론즈 필라멘트도 사용합니다.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출력물이 뚝딱 만들어져 있습니다. 소포트도 멋있는 것 같네요. 소포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모양을 만들고 나면 그 화분에 맞는 식물을 골라주는 것도 재미인데요. 이번에는 홍콩야자를 데리고 왔어요. 둥근 잎이 둥근 화분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참! 다리가 긴 모델링도 준비되어 있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화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? 오늘은 한글자막 by 한효정